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네 분으로 지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 조기 레임독이 온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고 되는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똘똘 뭉친 것 같은데 내부로 돌아가 보니까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보니까 말이죠. 내홍으로 지금 뭉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공천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아마 더 큰 내용이 오겠죠. 민주당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사표를 의도적으로 냈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비서관들, 수석들 교체되는 기회에 공안 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내년 총선에 대부분이 전부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대 기존 민주당 후보 군들하고 일전 불사가 불가피하는 상황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관리 문제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땅한 후보자들을 골라내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이기는 총선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전선이 되고 있는 건 여권 안에서. 또 하나의 전선은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과의 관계잖아요. 그 일본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앞장수는 선수들이 두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조국 전 민정수석. 또 한 명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인데 최재성 의원이 한마디, 두 마디씩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의원은 어쨌든 간에 현재 민주당의 한일관계 경제침략특별위원회 우연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장의 자격에서 일본과의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공식 창구 중에 한 명이고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민정수석하고 외교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페북에 그냥 하루가 멀다하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조국 수석의 내세우 의견은 무슨 외교 전략을 얻어봐야 한다든가 또 자기만이 알고 있는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전략적 구상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일본에 알려가지고 이 갈등의 불을 정보 운전에서 끄기가 힘겨우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을 모시곤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모셨던 사람으로서 좋은 방안을 낸다기보다도 그냥 한마디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감정에 불 지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감정 불 지르러가지고 그런데 이 감정 불 지르는 게 어쨌든 성공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론조사 보면 이 감정 반일감정 때문에 여론 지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정에서 이게 올라가는 지지율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제부대에서 외교 이익과 채통에 맞는 것이냐 이건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수석이 이렇게 지나치게 하니까 이 민정수석 떠나고 나서 또 한마디 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입을 열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이해찬, 이 양반도 본래 강성이잖아요. 네, 강성이죠. 이해찬 총리 할 때도 국회의수도 국회의원들 보리장머리 고치겠다고 질문 똑바로 오라고 그러고 지금 뭐 훈경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더니 점잖게 여권 내 그래야말로 실세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계셨는데 오늘 이제 한마디씩 열었어요. 조국 수석 하는 얘기, 그 공과 산을 가려서 얘기하라.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자, 이게 조국이 말해서 차기 대권 후보로도 올라가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도 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회의원 부산에 나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의중을 잘 따라서 이해찬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한마디 딱 던진 걸 보면 뭔가 선을 글라고 하는 거 아닌가, 레임덕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분은 그야말로 선수로 따져도 그렇고 산전수는 다 거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소라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게 선수는 선수인데 또 잘못 입고 지나치게 자기의 아집과 독선에 강해가 강해서 이 선화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조용했었는데 이렇게 조국 수석과 최재성 의원이 헌 얘기 가지고 한마디 헌 거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국민 감정, 그 다음에는 대일관계의 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이것은 득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된다.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일시적으로 반일감정에 불을 질러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한국은 냄비 근성이 강하잖아요. 이게 언제 어디까지 또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우려 때문에 또 내년 총선을 관리해야 되는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대표로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갖고 본래 대표 됐을 때도 이러다가 청와대하고 각 세우는 거 아니냐. 내정 처리하는가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침을 가한 것 같습니다. 조국 똑바로 공과 살을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은 또 뭘로 불리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일본이 와이트 국가에서 제외한다. 우리도 카드 많이 갖고 있어. 함부로 말하자면 우리를 가지고 보복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도 지수미아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래갖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번에도 덕봤잖아요. 그런데 최재성 의원이 지수미아도 내가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건 안 하나는 말인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 총선 분위기까지 반일감정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끌고 가면 정말 피해가 크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은 거 하나. 그다음에 청와대가 지금 이렇게 독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브레이크를 걸면서 앞으로 자기 권력은 내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일침이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의 레임덕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지금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해찬 대표는 자기 목소리가 강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은 어쨌든 본인의 간판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지금 반일감정 쉽게 보면 일본이 지금 나쁘게 잘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그렇게 가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국제사회에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정말 이기는 거고 그 이를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에서 본다면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을 관련된, 내년 총선은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가는 국민 피로도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순간은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 총선까지 지금 8개월, 9개월 남아있는 여기까지 여론을 관련된 데는 본인한테 부담이 가는 거래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브랜드 가치도 높일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인이고 대표인데 차이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난번 총선할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본인도 탈락됐잖아요. 탈락돼서 무슨 소리가 나와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과거가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본인 판단에는 우선 내 목소리 세우고 내 목소리 세우는 데는 지금 제일 세게 나오는 조국과 체제성의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래서 두 사람이 헌 발언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건 다목적력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지소미아,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스가 관방장관이 나는 지소미아까지 건너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럼 스가 그게 개인의 생각이라고 봅니까? 아베 생각 아니고 그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꾸 지소미아 하니까 일본에서 선수치고 우리가 지금 당한 겁니다. 우리는 지소미아를 가져갈 거야. 왜? 동북아 쪽과 한반도, 안정, 또 아시아 쪽에서의 미국을, 일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걸 이래야 일본은 미국한테 점수 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큰 틀에서 지소미아를 보고 있는데 이 지소미아를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 딱 두 나라 채널에서만 봐가지고 만약에 일본이 우리 와이트 국가에서 제외시켜버리면 우리도 안 찾는다. 지소미아 폐기시켜버릴 거야.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언뜻뜻게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보를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적으로는 어떤 멋있는 것 같지만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이거 한수 의회예요, 분명히. 그런 거 얘기 그만해. 딱 브리퀴를 걸 건데 정말 이해찬 대표, 오래간만에 이건 말 잘했어요. 네, 말 잘했습니다. 자, 근데 청와대, 레임덕이 오는 것 같은 으시시한, 저희한테는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해찬 막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막말 던지고 야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막말 던지고 하다가 또 자기 편에 대해서도 막말을 막 던지는 거. 이건 막말 아니네. 자기 편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청와대, 또 조국, 굉장히 불쾌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본인들은 이 대목에서 지금 반일감정으로 가지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해찬 대표가 꼭 찬문을 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큰 틀에서 볼 때 여야를 초월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책임은요. 여당이 가지고 있네요. 정부 여당이. 그렇죠. 우리 야당이 그렇게 좋은 안을, 우리 우파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이런 정책의 기조, 대일정책이든 대북정책이든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여당 대표가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됐죠. 겸손하게. 더 나가면 우리 앞길이 어두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 관용차를 둔히 타고 아무리 시장을 대신해 간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지금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좀 불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길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20만 갈 수 있게 팍팍 밀어주시고요. 지금 여권 내부가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합니다. 부산시장은 자꾸 실수하고요. 이해찬은 막말하다가 갑자기 여당 내에 쓴소리하고 있는데 뭔가 청와대와 민주당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 총선 때까지 반의 감정을 밀어붙일 것 같은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주도할 거야. 너네들은 빠져. 문재인도 빠져. 뭐 이런 거 아닌가. 지금 여권 내부가 정말 난장판이 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총선 꼭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버튼, 구독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